나가면 되겠다, 딱 멋지네 영원히도 없어 정신없어 근데 이게 왜 있냐, 너? 밖에 나가서 운동도 안 하면서? 밭에서 쓰니까 밭에서 쓰냐? 아, 밭에서 쓰는구나? 근데 너 언제 나가게 해? 근데 나 옷만 입으면 돼 너 옷 입는데 백만 년 걸리잖아 뭘 백만 년 걸려, 널... 전 여유를 좋아하는데 왜 저를... 왜 빨리 부르셨어요, 저를? 그냥 얘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있네, 씨 빨래 소리 나면 나한테 알려줘 아, 그러니까 빨래 좀 해 그 전에 되면 저것도 해 건조기에 넣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빨래가 어딨지? 해줄 것도 다 해줘, 저렇게 침싱거리면서 오오오오오오오오 빨래가 어딨어 전에 건조해놓은 걸 아직도 안 뺏네 정리해 하나도 안 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열정남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청소가 잘 안 된 거 같은데? 오오오오오오오오 산삼 먹나 봐, 산산 하하하하하 여유가 넘치고 저게 맞아 김기범 야, 건조기에 전에 건조했던 거를 안 빼놓은 걸 어떻게 하자는 거야? 그거 새는 거 넣을 때 빼는 거 아니야, 원래? 결국 내가 다 했네, 청소 빨래를? 에이, 무슨... 한 시간 더 있다가 텃밭까지 내가 다 정리하겠다? 아니야, 그건 내가 했어, 네가 할까 봐 하하하 그래서 언제 가? 아우... 잠깐만, 꼼데 양만 먹이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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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